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가를 학습할 차례인데요. 3가에서는 국적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 첫 번째 문장 보면은 라고 물어봤는데 너는 어디 출신이니? 라고 출신을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는 서울 한국 출신이야. 나는 상파울로 브라질 출신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한국, 서울 이렇게 큰 단위가 먼저 오고 작은 단위로 내려가잖아요. 하지만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주소 등을 말할 때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거꾸로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을 볼게요. 똑같이 여기서 넌 어디 출신이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소지토큐 나는 일본 도쿄 출신이야. 이보셋은 소지리스본 나는 포르투갈 리스본 출신이야. 네 기억하실 부분을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한국에서는 출신지 또는 주소 등을 말할 때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포우에서는 돈과 호수 그리고 아파트명 번지수 그리고 길 이름, 도시명, 지역명과 우편번호를 쓴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가명을 써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브라질이면 브라질, 한국이면 코레이어 이런 식으로. 3번을 볼게요. 지금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주온 지보셋을 사용해서 너는 어디 출신이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3번은 너는 어디 어디 사람이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Você é japonesa? Não sou koreana e você é brasileiro? Sim, sou brasileiro. 네 여기서 você é japonesa? 라고 물어봤는데 너는 일본 사람이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런데 이 japonesa가 제가 그 명사할 때 일과에 항상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명사인데 아로 끝나면 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거는 국적을 나타내는 명사인데 japonesa니까 여성, 1번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일본 여자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항상 그 주어가 물어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여잔지 또는 남자인지에 따라서 이 뒤에 오는 japonesa, 여자면 japonesa, 남자면 japonesa 이렇게 똑같이 그 선과수를 일치를 시켜줘야겠죠. não sou koreana. 아니, 나는 한국 사람이야. não은 영어의 no에 해당되는 부정문이고요. 아니, 나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대답을 했어요. você é brasileiro? 그럼 너는 브라질 사람이니? sim, sou brasileiro. 어, 나는 브라질 사람이야. 여기서 sim은요. 영어의 yes에 해당되는 그런 긍정문이고요. 어, 나는 브라질 사람이야. 여기서 so 앞에도 똑같이 eu라는 주어가 생략이 된 거겠죠. 그래서 출신을 묻고 답할 때는 아까 처음에 1번과 2번 회화에서 배웠던 것처럼 지 언지 보세에 너 어디 출신이니? 라고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3번에서 봤다시피 당신은 어디 어디 출신입니까? 라고 해서 그 출신지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답을 할 때는 저희가 그 이과에서 배웠던 셀 동사를 사용해서 그래서 소, 지, 그 다음에 그 출신지, 국가명을 뭐 포르투갈이면 포르투갈, 브라질이면 브라질, 한국이면 한국 이렇게 국가명을 써서 표현을 하시면 돼요. 4번을 볼게요. 네, 여기서 똑같이 물어보는 상대가 여성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 미국 여성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만약에 여성이 아닌 물어보는 사람이 남성이었다면 아메리카노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나 우소 멕시카나 아니? 나는 멕시코 사람이야. 즉 멕시코 여자라는 뜻이죠. 이보세 에 알젠티노? 너는 아르헨티나 사람이니? 네, 우소 에스파이오 아니? 나는 에스파이오. 나는 스페인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스페인의 에스파이오는 남성이고 스페인 남자를 뜻하는 거고 여기서 R을 덧붙이면 스페인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스페인 여자도 하면 에스파이올라 라고 하고 남자는 에스파이오 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지막 여기 기억하세요 부문을 보면 예문을 같이 볼게요. 엘라 에 코리아나 엘리 에 코리아노 그녀는 한국 여성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엘리 에 코리아노면 그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똑같이 문장은 다 문장의 구조는 똑같지만 여기 코리아노 여기 국적을 나타내는 이 명사의 어미만 바뀌었죠. 그래서 여성이면 R로 끝나고 남성이면 R로 끝나고 항상 그 주어에 선거수로 일치를 시켜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저희가 3과를 학습해보았고요. 다음에 4과에서 또 만날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